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기 전국에 오신 질상자분들께서 큰 박수와 함성의 경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welcome the members of the 질상자들 with a walk-in on the line. 네, 이어서 질상자비로 저 서대문 조개동 판자 연합의 신종분들께서 서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Now we have the members of the 조개어들 who is temple located in 서대문. 네, 서대문구에 있는 조개동 열두 회계사탈이 형성하고 있다는데요. 월동 사탈이 어떻게 되실지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옥천암, 한성정사, 광병사, 기원정사, 불교인사, 소무원, 환희사, 영인사, 금융사, 정지사, 불교사, 성가사, 신행사, 이로써는 첫째 소망입니다. 네, 조개동 선대문구 3차 연합회 정말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후우! 아, 우리 외국인 현장님들 미소가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대문 조개동 사탈 신도 여러분들께서 지내라고 하십니다. 행렬이 끝나는 자리도 아쉽기도 하지만 그 다음 단체를 기다리는 마음도 떨리기도 하네요. 이어지는 단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산 단야회와 동산 불교대학 여러분들께서 행해주고 계십니다. 동산 불교대학 여러분들께서 행렬해주고 계십니다. Now we have the members of the 동산 불교대학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동산 단야회와 동산 불교대학원은 1981년입니다. 무진장 대종산님을 법주로 창립되었고요. 현재 법상 경혜주님을 이대 법주로 해주시고 정진하고 계십니다. 오, 동산이 정말 화려합니다. 네, 정말 화려하대요. 임금님도 계시고요. 환영합니다. 임금님도 계시고 봉준님도 계시네요. 동산이 서울의 중심 종로에서 불교의 대중화 단지를 내걸고 30여년 동안 포교활동에 정진해온 제가불교 교육단체입니다. 불교 교환경구와 포교의 성문화 같은 걸 하고 있는 동산 방향회 동산 불교대학 여러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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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